그럼 한번 먹을 수 있다고? 안 뜨거워 뜨겁지? 좀 더 시켜 여보 한 입에 다 못 넣어 먹을 수 있어 먹으면서 먹으면서 안되는데 너 그러다가 토할 것 같은데 됐어? 한번 한번 입에 먹으면 뜨거운거 안되지 봐봐 경진이도 먹고 있어? 맛있다 오 이게 할 수 있어 응 응응 아우 잘 먹네 응 한입에 다 넣었다 잘했어 잘했어 한입에 다 넣을 수 있다고 한입에 다 넣을 수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